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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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이거 아이고 개미식 호썰 맛좋은거 이영 입에 맞으면 그자 얼탁정 그 먹고 또 어떤걸 땐 또 너무 아니어 먹어 아이고 촉촉촉촉 그냥 소화 안되게 하지마라게 아이고 거난 미식을 먹어도 적당하게 골고루 먹어서 아주 호썰 괴기 반찬이나 히어놈이 그자 입에 맞은 먹국도 어떤걸 땐 장국에 구덩어나 지점점이 이 사람아 입맛이 오실때 사람이신 뭐 칠첩판상으로 아니면 십첩판상으로 해도 못먹는거지 이 사람아 미식이 아이고 경허이도 아방양 성격급패의 누난 어떤걸 때 먹는거 보면 인혁이 은음하니 양을 먹음신지 간음도 어지하니 그자 얼탁정 긍어영게 그자 이젠 체예정신 그 매실캉오라 미신 이래헤보라 뭐 긍냥 홈꺼번에 그것만 하영먹는게 주운것이 아니우다 그 미신 먹을때도 미신 조드라가 먹나가 요정도까지만 먹어야지 몇센치까지만 긍어영 이사람 쩡쩡 너는 어떤게는 왜 아이가 눈망대기가 원.. 쩡 저기 출리봐 아이고.. 원아이가 원하면 덥주만은.. 아이고 이게 더운 할탁할탁 그엔.. 아.. 저.. 그래 배려봅써 아이가 눈망대기가 반은 가벼신게 원.. 그저.. 개집소고 배.. 그거를 담아놓은 것도 다 그자 아산내고 키운 소라 크게 사뭇해주나 오늘밤부턴 가위도 그래 들어강 잘꺼우다기 눈망대기가 아이가 반은.. 아이고 이거 키워놨죠 이 놈이 먹어졌죠 아이고 허설 동네라도 걷고 개형운동에.. 아이다 왜 어딜 걸었나봐 이 사람이가 아이고 해지고 커난 영영 솔솔 폭랑 아래로잉 거릴만 허이시다기 아이고 미식어 어민 그자 인형 반찬 요자기도 그자 어선 왜 깎은 거에 그자 콩잎에 허연 그자 머금지게 허이주만 반찬 넣으실땐 그자 밥도 그자 두어 숟가락 먹으나마나 하영 아이고 정먹지 않으면 귀신어선 어떤거 콕 허연 각시 조들게 맹기고 괴기 반찬 좀 해 놓으면 그자 밥 혼사발 아이고 그거 아방 양 건 혼꺼번에 하영 먹는 것이 주운 것이 아니구 옛날부터 음성은 죽여 먹어도 인형 말에 체어 크라게 죽여 먹어도 양 먹는 양을 정의영 소식을 허이오사 백세 인생 백세 인생 장수번드너지 아님 수각이 무슨 소식은 무슨 누구의 기별로 편지완나 소식은 아 시키는 소리지 말아예 무슨 사람이 먹는 거 먹땅 뭐 맞춰온 거이십니 사람이 뭐 하영 먹어질 때도 있고 거기에도 입맞으시면 본찌 안 먹어질고 그런거지마 테레비에 나왕 박사님들 굳는 거 아니드름 수가 요새 하도 그 잠시 시틀의 시험이시고 사람들이 바당 살아논 난 폭식 폭식 허영 좀 이거 이 건강 해치는 폭식들 하지 말랜 자꾸 나왕 구남주만은 폭식도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냥 음식을 팽상시에 먹는 양 많이 먹지 않으면 그냥 부륵 이영잉 혼번내 먹는 것도 이것도 아니 좋은 거인임 폭식이고 폭랑이고 이 사람은 그냥 어렵게 굳지마라 그자 박사 말은 그자 서방말로 어디 놀고 되니 또랄고 저 테레비전 나오면 박사 말이라면 무슨 저 주님 말씀처럼 믿어가네 저 사람 내 말대로 살면 사람이 사라지나 이 사람아 거기에도 저런들 다 연구하고 점 공부들 허멍 다 헝건한 말들은 구질거 으쑤다게 그거는 아방도 미식아 화덜 그자 입에 맞으면 그자 인혁 가늠 생각 그지 아닌 감당도 못 할만이 자신은 버릇 그거 이제라도 고쳐 사 오래 삽니다 양 그 어땅인 말허는 일생머리가 족족쳐먹어 돌아 인간아 하는듯한 눈으로 곱는디 내 무심 그자 개문소믋각시가 서방 먹는 거 아까 왕 공허프가 미식을 비춰먹으면 처먹어 난 양왕 공 생각 표정이 딱 그거 아니냐? 그건 해본 지도 수다게 그거는 표정이 저... 폭랑 아래 꼬장형 올래로형 거롱없어 거롱오면 헛설 내려갈 거우다 인혁이 헛설 걸어 나 대신 아이고 인혁이 나 대신 걸어 아니 그럼 그 커먼게 괴로웅 하지마는 헛설형 오믓거리면 내려갈 거주게 아이고 오믓거리는게 더 괴로워 아 내부러겠어 이게 밥 먹은 거 진짜로 올라오겠네 생불라고 무처럼 맛죽혀 먹이신데 먹은 거 진짜로 올라오겠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